이준석이 아마 가처분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몸담았던 당과 일전을 그냥 계루는 일종의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를 우리가 당분간 보게 됐고 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달리 자기들이 생각하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썩 신뢰할 만한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래 우리는 대법관들이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습니다. 이준석의 주장입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밝힌 것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강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게 이제 이준석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냥 원론적인 입장만 필요하겠습니다. 절차가 잘못됐다. 절차가.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뭘 대상으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그것을 미리 알리게 되면 국민의힘의 그런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준비할 그런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 뭐를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삼았는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가 당과 주호영 위원장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 것 같다. 법원은 8월 17일 오후 3시를 가처분 결정 신문기일로 잡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함구함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주위원장은 법원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아야 구체적인 가처분 신청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재미나는 친구네. 어쨌든 잔머리는 되게 잘 돌리는 친구입니다. 잔머리는 자기가 몸 담았던 당이 대응할 그런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뭘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일체 가르켜 주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거죠.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판단에 따라서 법조인들도 생각이 많이 가려집니다마는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그러네요. 그 내용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알아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한 대상은 모두 네 가지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당의 독립기구인 당윤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효력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번에 모든 사건에 원루이자 본류에 해당하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냈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 3, 4번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굉장히 세부적인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 판사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1일 당 최고위원회의 상임정국위원회 정국위원회 개최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 개최를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일부분들은. 세 번째입니다. 8월 9일 날 정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임명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그것은 최고위원회가 잘못돼 가지고 상임위원회나 정국위원회 개최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인 정국위원회가 선임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연히 효력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판사들은 어떻게 판결 낼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거니까. 그런데 일반인의 상식하고 법적인 관점이 너무나 다른 걸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거기다 좀 뺐다간 판사가 들어가 있으면 뭡니까. 잘 됐다. 너가 한번 염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준석 손을 들어줄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최고위원 한 명이 사퇴하자는 상황을 당은 96조에 최고위원회 기능상실로 보고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는 여부. 그다음 비상상황으로 여길 수 있는 여부. 이런 부분이 모두 쟁점이 되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 뭐 마음이니까. 판사가 이준석이 네가 옳다 이렇게 하면 뭐죠. 뭐 그렇게 또 가는 거죠. 어쨌든 혼란이 와가지고 판사가 인용을 해가지고 법적인 붕괴가 붙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것끼리 막 치고 박고 싸우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이준석이 기본적으로 그런 가처분 신청을 했는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일보 기자 참 잘 정리했네요. 네 가지고 네 가지 가운데서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을 징계처분한 거. 당원권 정지 6개월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무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나 2번 3번 4번 가운데 한 개라도 받아들이면 국힘당은 수렁속으로 들어가겠죠. 수렁속으로 들어가서 자빠지든 그게 뭐 크게 문제입니까. 비겁한 사람들이 다 집합인데. 그렇게 뭡니까. 자기 당의 당대표를 뽑는 여러분들 선거까지 2021년 6월. 그때 한참 4.15 총선과 관련해서 소송이 피고가 선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힘당이 가장 중요한 행사인 당대표 선출을 선관위에 또 케이보팅에 함께 맡긴 거 아닙니까. 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 당에서 백수십 명의 사람들이 4.15 총선과 관련 선거 무효소송을 냈는데 법률 지원도 하나도 안 하고 재검표 과정에 단 한 명의 참관인도 파견한 적이 없고 그런 엉터리의 그런 뭡니까. 행편없는 그런 급쟁이와 그런 비겁한 사람들의 모임이 국힘당이잖아요. 저거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이번에 법원이 이준석이 여러분들 뭐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주호영이 대판 싸우든지 그건 저거 알아서 해라 합니다. 그 덕택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지지도가 떨어지고 뭐가 어떻고 그건 너가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너가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노 야. 뭘 그동안 제대로 했나 야. 선거 여러분들 이기고 나니까 그냥 권력 배분에만 이러면 시가라니 됐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나 야. 그러니 그냥 이제 우리는 백두산 님이 당선 5개월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변중만 울리지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무장관 잘 산다는데 말만 잘하지 하는 건 없어요. 하는 거 없죠. 대통령이 중심으로 못 잡는데 뭘 하겠습니까. 어떻든 중요한 것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법적으로 인용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 내부에서는 결국 이번 처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상임정국위와 정국위원회 개최에 대한 결정이 그게 쟁점이 될 거란 겁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1일 건성동 대표 직무대형경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정국위 정국위 개최한 건을 의기했는데 이 자리에는 배현진 최고위원, 윤영석 최고위원 등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참석해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월 2일 이 문제를 거론하며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 사퇴합니다라고 7월 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정적수가 부족하다고 8월 1일에 표결했다. 상송장 최고위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표 통상회사에서는 사장님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사표가 수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정식으로 문건으로 작성해서 그것이 접수가 되고 인사권자가 땅땅땅 이렇게 해야 사퇴가 수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사퇴에서는 자체를 사퇴로 본 이준석 대표와 달리 두 최고위원은 당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게 아니어서 사퇴가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최고위원들의 주장이 옳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통상 사표를 오늘 사표하겠습니다. 사표 던지겠습니다. 이 말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직서가 제출되고 사직서가 정식으로 뭡니까. 접수돼서 인사권자가 땅땅땅 할 때 그때 사직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뭡니까. 이재명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성남 fc구단 그런 돈과 관련해 가지고 방윤정입니까. 성남지청장 그 사건 진행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지청의 차장검사가 사표를 던져 나가버렸죠. 그런데 사표 내겠다 이렇게 했지만 사표 수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본인은 사표 내겠다 했지만 사표 수리를 안 와준 거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침무대행의 사표를 수리해 줘야 사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표 수리를 해 줘야 되죠. 이준석하고 다른 거죠. 국힘당 내부의 권성동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율사 출신들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다. 저는 이번 가치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내가 사표 내겠습니다라는 그런 발언만을 충붙지 않다는 거죠. 사직서를 내고 접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는 똑똑하니까 옆에 율사 출신들 한 게 또 조언을 받아 있겠죠. 사퇴 선언 자체를 사퇴로 본 이준석 대표와 달리 두 최고위원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사퇴한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저는 이게 옳다고 보거든요. 3번과 4번 가치분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건 기자가 글을 썼으니까 기자가 또 좀 우호적이네요. 1번 가치분이 기각되고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가치분이 인용되면 천신방구 끝에 전환된 비대위 체제는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죽든 살든 알았어도 하고 우리는 그냥 짜증나는 이야기지만 제가 논평을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 현안 가운데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4개의 쟁점이 있고 4개의 쟁점에서 1번인 성상납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은 가치분 신청의 대상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2번인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최고위원 내에 그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명의 앞으로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던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두 최고위원이 참석했던 것이 그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준석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2명의 최고위원은 우리가 말만 사퇴를 하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위원 자격을 갖고 있었다. 이것을 이제 판사가 어떻게 보는가. 그렇지만 판사들 가운데 올곧게 원칙대로 판결한 분들 있으면 다행이지만 가치분 신청을 담당하는 판사가 엿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수렁텅을 빠지겠죠. 인간이 얼마만큼 더티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멀리 보면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대심도 빗물 저장시설이나 저류소 같은 문제도 보셨지만 박운순 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다 이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의 시간의 길이 시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 손녀 세대까지 자기 의사결정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사람 자체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하다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사례분별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당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참 후한 무채합니다. 나도 그 30대, 40대를 통과해왔지만 물론 30, 40대는 열기가 차고 그 다음에 주의를 잘 보지 않고 그러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